희망풍차 SR입니다. 총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희망풍차 SR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있고요. 이곳 희망풍차 SR 무대에 직접 오기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후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주머니 속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화플레이어 K를 통해서 방송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고요. 060-707-1234를 통해서 총 2천원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 통화당 2천원의 금액입니다. 2천원의 금액이라면 어려운 가족이 연탄 내장을 사서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무대를 꾸며주실 가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레향을 불러주신 백서라 가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백서라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서라입니다. 야레향을 먼저 보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행샷 고로 여행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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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샷